아마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불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괴로움이나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불교를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길에 들어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이루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불교 정신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고 또 정신과 의사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약을 쓰면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환자의 어떤 괴로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부류가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정신치료라 해서 좀 더 이런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치료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치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정신치료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신치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자기 분석을 받고 또 자기가 치료한 사례를 또 지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례도 발표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관심이 정신치료 쪽에 있어서 정신치료를 일찍부터 하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처음에는 불교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나름대로 세운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의 배경은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적인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리고 이 정신치료 쪽 배경은 한국적 정신치료를 하는 서성 밑에서 비교적 실제를 보는 그런데 초점을 둔 그런 치료를 수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배경에서 불교 정신치료라는 하나의 어떤 체계를 좀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그러니까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다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성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티벳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저와 같이 초기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불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정신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든 유흥의 분석심리학이든 또 요즘 아들러심리학이든 또 칼로저서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양쪽을 하다가 이렇게 불교를 이용하면 되겠다 하면 그게 어떤 불교 정신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불교나 정신치료 특히 불교 쪽에서 단순히 공부만 해서는 남을 돕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정신치료를 하려면 첫 번째 이 불교 공부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사는데 일단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 출발점입니다 그거 없이는 책만 읽고 뭘 치료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절을 해봤더니만 내한테 크게 도움이 됐다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보편적인 경험인지 아닌지 이거를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경험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자기만 통하는 경험은 남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한테 도움된 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인지를 일단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경험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진 사람 괴로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했던 식으로 하는 것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나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 적용이 될까 이 세 개가 되면 치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동안 걸었던 길 또 제가 하는 방식을 보시면 뭐 이대로 나도 저렇게 해도 그대로 내가 저걸 받아들여서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자기 길을 걷고 있는 분은 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힌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85년도입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저의 첫 번째 불교 서성을 만나서 불교를 접해보니까 배워보니까 그 당시에 업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업설, 업설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공, 실패, 행불행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걸 제가 배우고 난 뒤에 아 이거 참 좋구나 이게 진리구나 아 이걸 정확히 알고 나면 뭔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저의 생활에 적용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전공이 됩니다 그때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될 때인데 결혼 생활과 병원 생활, 전공이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거기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신과가 이래 따로 있고 불교적인 걸 좀 넣으면 되겠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일종의 접목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는데 저의 첫 번째 서성하고 인연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뒤는 또 그리고 조금 나름대로의 법을 펼치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정도를 암흑기였습니다 그 15년을 길이 안 보였죠 불교 쪽에서 길을 잃은 셈이죠 그때 이제 정신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 분석도 받고 또 사례 지도도 받고 열심히 했죠 하면서 일단은 정신치료가 뭔지 소위 말하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치료하는 이게 어떤 원리로 치료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나름대로 좀 감을 잡았습니다 감을 잡고는 한 2000년경에 그때 산스크리트 빨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장차 원전을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2003년도에 소위 말하는 위빠사나라는 걸 접하게 된 거죠 책을 통해서 보니까 그 때문에 저는 길을 잃은 상태고 했는데 위빠사나를 보니까 이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무상고 무화를 깨질 수 있다 하는 게 경전과 주석서의 입각에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한 15년 세월을 굉장히 힘들게 보낸 거죠 보내다가 그때 미얀마를 가서 한 달 열심히 수행을 했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긴 시간 아니었지만 무상고 무화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현재에 집중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현상의 속성을 알겠더라고요 생각이 어떤 속성을 가졌구나 하는 걸 알고 이것을 내가 앞으로 평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나마 보이지 않던 길에서 좀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왜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감을 잡고 그렇지만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그 자체로서 정신치료다 이 결론은 내리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빨려경전을 2001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계속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어떤 의지가 어떤 속성을 가졌다 감정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 인식이 어떤 속성을 다 알겠더라고요 계속 관찰하니까 사실 모든 것은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고 우리 생각으로 하고 그냥 떠도는 말을 믿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면서 보면 모든 것은 다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우리는 자연현상을 관찰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계속 관찰해요 눈으로 부족하면 만원경을 만들고 또 눈으로 부족하면 현미경을 만들어서 어쨌든 관찰해서 자연 법칙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보면 보이는데 안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알게 되고 초기경전은 니까야로 되어 있습니다 경률론 3장인데 그중에 경이 니까야인데 니까야는 오부 니까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게 사부 니까야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부 니까야를 꼼꼼히 보기 시작한 거죠 보면서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며 제가 경험한 건 뭐고 경험하지 못한 건 뭐고 또 불교가 과연 심리학 심리치료가 될 수 있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니까야를 읽기 시작했죠 계속 현재 집중하고 관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사부 니까야를 이래 꼼꼼히 다 읽어보니까 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니까야를 읽으면서 아 부처님 말씀 이렇구나 믿어야지 그런 생각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무엇인지 그게 정말 옳은 건지 뭐 그거를 의심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불교는 훌륭한 심리치료구나 심리학이구나 하지만은 제가 아직 경험 못한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초기 불교적으로 보면 윤회가 가장 핵심이에요 불교의 가장 핵심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게 26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주된 바라문교라고 정통 바라문이죠 그 사람들은 사회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정통이에요 육사외도라 해서 그 당시에 아주 출중한 서성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6명 외에 따로 분류되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보면은 세 군데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신이 있어서 신이 모든 걸 관장한다 또 하나는 어떤 운명이 있어서 그 운명을 밟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원인 결과 없이 그냥 우연해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에 반해서 부처님께서 펴신 것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다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워서 생각하면 그게 결과가 있어요 그건 수행을 많이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결과가 있겠나 하지만 우리가 일으킨 모든 것은 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의 법칙 그걸 또 없으리라 이야기하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 인과의 법칙에서 보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졌지만 그게 무화라는 겁니다 무화라는 건 없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수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에 인과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지 초권에 따라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무화라는 겁니다 무상고 무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면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또 인과의 법칙에 따라 다시 바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주무시면 아침 되면 눈 딱 뜨죠 그렇듯이 죽으면 바로 딱 살아납니다 그게 유뇌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불교는 철저하게 심리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초기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관찰로부터 나온 겁니다 관찰 관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덩어리로서의 관찰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손을 보고 손이구나 하는 이런 좀 덩어리에서의 관찰이 있고 아주 미세한 궁극적인 어떤 실제를 보는 관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정을 닦아서 선정이라는 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어디 흩어지지 않고 또 선정에는 초선, 2선, 3선, 4선이 있는데 이제 4선이 되면 완전히 마음이 아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지혜의 눈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지금 우리는 이 손이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손을 누가 변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손이 내 끼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정을 얻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의 궁극적인 물질을 보면 일어났다 사라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내 손이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돼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화나면 화났다 정도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지혜의 눈을 얻어서 어떤 정신을 보면 정신 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는 어떤 현상 어떤 마음, 마음 부수가 있고 어떤 인식 과정이 전개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관찰해서 그 관찰의 결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밝힌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대로 심리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왜 오고 고통을 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선정을 얻지도 못하고 그 다음 불교에서 어떤 핵심인 윤해도 보지도 못하고 이래 있어서 이것을 내가 불교 정신치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물론 믿었죠 그 당시에 이미 사부니까 읽고는 제가 부처님 가르치면 100% 진리라는 걸 제가 믿었어요 윤해도 100% 믿고 믿었지만 믿는 거하고 자기가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만 남에게는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체계를 세운 데는 큰 장애물이죠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야 되겠다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병원문을 두 번 닫았어요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한테 못할 짓 하고 가족들한테 못할 짓을 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 2년 예정으로 문을 닫았다가 한 6개월 수행해 보니까 제가 목표하는 수행은 도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있는 힘든 모양이다 하고 그만두고 다시 복귀해서 니까야를 다 읽었죠 니까야를 다 읽고 한 번 더 시도해 봐야 되겠다 해서 2013년 11월에 다시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 수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끝냈습니다 끝내서 선정을 닫고 어떤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된 거죠 궁극적인 물질 그걸 불교에서는 파라마타라고 그럽니다 파라마타 구경법이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 12연기, 위빠사나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정신치료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했고 정신치료의 핵심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의문이 없어지니까 어느 날 이게 두 개가 탁 붙더라고요 붙으면서 아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다 하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이상하게 준비가 되니까 그냥 탁 붙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불교 정신치료라는 걸 사람한테 알리려면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한 작업이 뭐냐면 그러면 정신치료가 과연 뭔지를 본질이 뭔가 뭘 정신치료라고 하나 그걸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1986년에 서양의 카라수라는 사람이 86년 당시에 정신치료 학파가 몇 개인지를 세봤어요 세보니까 그 당시에 400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치료 학파가 400개 이상 되는 거예요 86년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2016년 3월에 위키피디아를 요즘은 위키피디아 두드리면 다 나오거든요 위키피디아를 두드려서 정신치료 학파가 수가 몇 개나 되나 보니까 벌써 86년부터 10년이 지났는데 1000개 이상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일단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프로이드, 융, 아들러, 칼로저스의 치료를 제가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그걸 보니까 이 정신치료라는 게 결국은 핵심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가 될 수 있다 정신치료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확실히 파악한 거예요 다른 어떤 프로이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프로이드도 대단하고 융도 대단하고 다 대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부처님이 파악한 것은 완벽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는 적어도 초기 불교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하다는 것은 말한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 불교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만드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드는 데 한 30년 걸렸을 거예요 불교는 만드는 데 사아성지 10만급 걸렸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사아성지 아성지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10만급 겁이라는 게 하나의 빅뱅이거든요 빅뱅을 10만 번 한 그 시간 동안에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런 거 다 하고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입각에서 어떤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한 경험을 충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현대 심리치료 정신치료에서는 프로이드를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으로 봅니다 프로이드가 과학적인 치료를 한 시작이다 저는 제가 이런 어떤 상태에 도달해서 보니까 최초의 정신치료 학파는 불교입니다 불교 정신치료라는 것이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창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학파를 수려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리불, 목건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고 경률론 3장은 불교 정신치료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어떤 치료 능력은 굉장히 탁월해요 제가 이 니가야를 꼼꼼히 읽으면서 보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능력이 그냥 이 현생의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 사람의 과거생이 보여야 그곳에 적합함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부처님의 치료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면 여러분들 급고독장자 아시죠? 빨려로는 아나타산디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보시제일이고 부처님께서 후반기 25년을 편안하게 거주하셨던 기원정사를 헌납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 죽을 때 예루자가 돼서 죽었죠 죽었는데 이 사람 집을 하루는 부처님께서 방문하세요 방문을 해서 이래 방문했는데 그 집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는 시끄러우면 고기를 잡고 있나 이래 말했대요 뭐 엉창참스 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골치 아픈 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수자따라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주 부잣집에서 들어왔대요 들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모르고 시아버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처님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거는 초기경전 앙구따라 니까야에 앙구따라는 법수별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의 법부터 열한가지 법까지 일곱법 그러니까 일곱품이죠 일곱품에 놓는 아내경이라는 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수자따를 좀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수자따가 온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보고는 하시는 말씀이 남자에게는 일곱 부류의 아내가 있다 첫째가 살인자 같은 아내가 있다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다 아주 성질 안 좋은 안주인 같은 아내가 있다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고 누이와 같은 아내가 있고 친구와 같은 아내가 있고 하인과 같은 아내가 있다 여자분들 많은데 이거 좀 오해해서 들으면 안됩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상황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감안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말 했다가는 혼나죠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곱가지의 아내가 있다 너는 어느 부류의 아내냐? 이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자따가 좀 너무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살인자 같은 아내는 그 당시에는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많은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온 거죠 사오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남편 죽여서 재산 가지고 도망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 거칠고 그 다음에 나무 남자에 관심 가지고 나무 남자 홀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텀봐서 죽이고 도망갈까 그게 살인자 같은 아내다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도둑 같은 아내는 뭐냐면 남편이 농사도 짓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에서 돈 벌어오면 그걸 빼돌리는 거죠 어디 도둑질 하듯이 빼가지고 자기 뭘 하든지 하여튼 그걸 도둑질하는 아내다 그 다음에 아주 악질 같은 안주인 이거는 뭐냐면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막 괴롭히고 더 해라 그러고 밑에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은 안주인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모 같은 아내는 뭐냐면 항상 남편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보호하고 재산도 잘 해서 남편이 잘 되게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 그 다음에 누이와 같은 아내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동생은 언니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언니를 존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이와 같은 아내는 항상 남편을 이렇게 좀 공경하고 또 잘해주고 이런 누이와 같은 아내가 있다 그 다음 친구와 같은 아내는 언제나 친구 보면 참 좋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온갖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이런 그래서 친구가 잘 되길 바라고 만나면 기쁘고 하는 그런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한야와 같은 아내는 뭐냐면 설사 주인이 이런 몽둥이를 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런 속으로 거역하는 마음 없이 잘 따르고 주인을 잘 어떻게 보호하고 주인에게 잘하는 그런 아내다 그래 일곱 가지 아내가 있다 너는 어떤 부르지냐 이러니까 부처님 이제 저를 앞으로 한여와 같은 아내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치료의 어떤 특징을 보면 현장에서 한 번에 치료를 해요 물론 저 그 사람들이 그런 신심으로 공부를 해서 뭐 굳히고 또 어떤 사람 출가하고 이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특히 저는 그 안굴리마라 제도하는 이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어떤 선임이나 치료자가 그 안굴리마라 같은 살인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안굴리마라도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안굴리마라가 어떤 서성 밑에서 아주 대단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안굴리마라가 굉장히 인물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성의 아내가 좀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했는데 안굴리마라가 응하지 않으니까 위협을 느꼈던지 불쾌했던지 서성한테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성이 믿었던 제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교는 부처님께서 항상 그랬습니다 내 주먹 안에 든 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엄밀하게 뭘 해야 가르쳐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서성이 안굴리마라에게 자 이제 너가 99명이라는 설도 있고 999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주석서는 보면 999명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목걸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할 때부터 그건 99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비법을 전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성을 하늘같이 믿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난리가 난 거죠 마가다 국에 지금 같으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서 안굴리마를 어떻게 잡으려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뭐 사람들이 30명 50명 합쳐서 올라와도 당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한 명을 남기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에 의하면 부모 어머니를 죽일 그런 그거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때가 무르익은 부처님께서 하루는 아침에 닭발을 끝내고 안굴리마라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혼자서 올라오시는 거죠 올라오니까 안굴리마라가 탁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은 항상 무리지소예요 30명 50명 이래 무리지소인데 왠사람이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뭔가 거기서 틈이 생기지 않았나 부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랬겠죠 이상하다 어떻게 혼자서 저래 오나 놀란 거죠 그런데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안굴리마라가 한 명만 채우면 되니까 아무리 부처님한테 접근해도 자기는 무지하게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 그 길이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굴리마라가 이래 생각해요 내가 코꾸리도 잡고 이런 맹수도 잡는데 이상하다 내가 아무리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잡을 수가 없구나 이상하다 하면서 멈추면서 멈추라 그래요 안굴리마라가 부처님이 멈추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안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멈췄다 너가 멈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굴리마라가 아니 석가족의 성자는 그 당시도 부처님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석가족의 성자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 안 하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당신은 지금 걷고 있고 나는 멈췄는데 왜 당신이 나는 멈췄고 너가 멈추라고 말하느냐 하니가 부처님께서 이래요 나는 남을 해체려는 마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멈췄고 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제가 없다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가 멈춰야 된다니까 그때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안굴리마라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서 말했겠습니까? 너 지금 사람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때가 됐는지 그 말을 듣고 나를 구제하려고 위대한 선인이 여기 오셨구나 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걸 보고 저는 저도 정신과 개업한 지가 오래되거든요 별별 한 자가 다 있습니다 어떤 한 자는 칼을 들고 옵니다 칼을 딱 들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한 자는 큰 돌을 들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겁을 하나도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부처님께서 안굴리마라도 제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제도할 수 있는 텀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경전 읽으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극하지 않고 보면 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처님의 정말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 일의 경년들을 그런 어떤 치료자 부처님을 정신 치료자로 보면서 경들을 읽어보면 참 위대한 치료자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불교가 보편적인 진리고 검증된 진리인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하성지 10만급 동안 싯바라미를 닦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닦아가지고 완전히 어떤 준비를 완료 상태에서 도솔촌에 있다가 여기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한 생에 닦은 게 아닙니다 그 수 없는 세월 동안에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부처님께서 6년간 29세에 출가해서 30세에 깨달음을 얻고 검증을 철저히 해요 내가 제대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검증을 하는 게 니까야의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세상에 완전히 깨달았다고 공표하지 않았다는 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천신 같으면 내가 처음에 천신의 환한 빛만 봤을 때 그리고 모습은 못 봤을 때 나는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봤지만 그 어떤 속성을 가진지 무슨 업으로 태어난지 내가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지 그 천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 나는 깨달았다 하고 세상에 말했다 하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자신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철저히 검증해요 철저히 검증하고 난 뒤에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쳤더니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산매의 차이도 있고 숭병통 같으면 보는데 아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지 10만급 끝없는 세월을 자기 과거생을 볼 수 있지만 제자들에 따라서 몇 생만 본 사람도 있고 몇 급을 본 사람도 있겠죠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진리고 검증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니까에는 전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 맞더라 어젯밤에 나는 산명을 깨쳤다 이런 게 쭉 나아요 그러니까 불교 정신치료는 특징이 뭐냐면 완벽한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정신치료들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간의 근원적인 완전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손못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교 정신치료는 따라만 와준다면 완벽하게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진 않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체에서 오는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칼을 쭉 끄면 쓰라리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정신치료라는 것은 어떤 괴로움의 완벽한 해결 또 정신적인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치료자의 능력만큼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불교 정신치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불교 정신치료라는 게 부처님 법을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의 초기 불교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이 사성제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핵심은 사성제 팔정도인데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있고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사성제를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 그다음에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성제 팔정도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 그다음에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팔정도를 제가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나 부처님 자신이 그랬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사성제가 밝혀지기 전에는 끝없는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겪었다 이제 사성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할 정도로 사성제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근접했던 제자가 사리불이에요 사리불이 마취에 마니카야의 큰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에 보면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닿은다 코끼리 발자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듯이 모든 선법은 사성제 안에 닿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성제에 잘 보면 불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뭐냐면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면 존재하는 존재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습니다 존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가집니다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고성제입니다 물론 팔고 이야기를 하죠 칠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고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것들을 간략하게 보면 오치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괴로움들은 오치온이 있기 때문에 겪는다는 거예요 오치온이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해서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되면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고성제입니다 그 다음 집성제는 뭐냐면 그렇게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가래로 설명하기도 하고 12연기로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가래도 12연기의 한 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래가 있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 12연기에 보면 가래가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명행식이라고 쭉 내려오는 그거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사실은 아까 말한 몸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가지게 된 원인이 12연기 내지는 가래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성제는 뭐냐면 그 가래를 또는 12연기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정신문성이나 이런 걸 보면 괴로움은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을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불교는 관점을 달래야 합니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완전히 해결한 경지인 열반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반 체험까지 안 가도 괴로움이 거의 없는 경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몸과 마음의 속성 이야기 할 때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어떤 가래를 완전히 없애고 또는 12연기의 무명을 끊음으로 해서 그 뒤에 후속적으로 인하는 태어남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해보니까 되니까 그런 말씀하셨고 그거에 따라 제자들이 수행해보니까 다 된 거예요 그게 멸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성제는 그 괴로움의 해결에 이르는 길이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는 고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죠 그래서 도성제에서 그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하면 괴로움이 완벽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정도를 잘 보면 팔정도의 시작이 팔정도라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에요 그 시작이 정견이에요 정견 정견으로부터 시작되면 정견이 사성제예요 사성제 그러니까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가요 왜 그러면 사성제만 말하면 되지 왜 팔정도를 거론하느냐 한데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팔정도를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성제 팔정도에서 팔정도를 또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대반열방에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육사회도 전부 다 알아 아니냐 그 중에 몇 명만 알아야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알아 아니든 어떤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서 팔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다 팔정도가 있으면 두 번째 사문이 있고 팔정도가 있으면 세 번째 사문이 있고 팔정도가 있으면 네 번째 사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문이 있다가 예류자입니다 성자들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알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불교고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팔정도가 실천이니까 이르는 길이니까 그래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팔정도는 정견이에요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게 정견이에요 그 다음에 사성제를 알고 나면 정사율에서 사율을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사성제를 알고 정견을 닦아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정사율이에요 그게 출리의 사유 성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사유예요 그렇게 딱 알게 되면 세속적인 걸 추구 안 해요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걸 출리의 사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는 사유 그 다음에 마음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정어 말을 조심하고 정어 바른 말하고 정어 바른 행동하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죠 그 다음에 정정진 해서 정정진이 뭐냐면 내한테 악법이 있으면 지금 있는 건 없애고 아직 일어나지 않게끔 막 의욕을 내서 다 잡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한테 선법이 있으면 그 선법은 정장식이고 선법이 아직 안 일어났으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정념이라 해서 사념처를 닦는 거예요 신수신법, 내 몸, 그 다음에 느낌, 마음, 법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관찰해서 아는 사념처 닦는 게 정념이에요 그 다음에 정정이 선정 닦는 거예요 사선정, 초선, 2선, 3선, 4선 닦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불교정신치료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8정도를 가지고 그냥 할게요 사선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정신치료적으로 보면 정견은 이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진 않은 그러니까 고성제를 어떻게 정신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가진 않은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래 보면 괴로움이 있을 때 또 자기가 만드는 괴로움을 막 만들어요 앞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를 멈추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 그거를 겪고 그거를 또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하게 되면 또 괴로움도 사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알아난들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성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성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괴롭고 문제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집성제예요 그 다음에 멸성제는 뭐냐면 그 원인대로 올바른 바른 노력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성제는 그 올바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에요 그 다음 정사유는 그걸 딱 알고 난 뒤에 아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걸 하지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뭘 막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고 돈을 또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된 방법이 없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화를 내거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뭔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걸 딱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정사유예요 그 다음에 정언은 나와 남에게 도움되는 말 내한테 피해가 오는 말 남한테 피해가 오는 말 내한테 결국 피해 오는 겁니다 그 말, 그 다음에 행동 나와 남에게 해가 된 행동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정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직업을 내 몸과 마음에 가장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갖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직업들은 보면 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또 정신적인 건강에도 안 좋고 사회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제대로 된 걸 할 때 정말 자기한테 도움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정진이라는 것은 우리는 제가 보면 불교적인 진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환자들이 다 자기한테 손해보는 것만 계속해요 자기한테 손해보는 것을 멈추는 것 또 앞으로 안 생기게 하는 것 화내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머리 굴리는 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멈추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이익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정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념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사념처같이 거창한 것 아니라도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이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선정을 닦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다른 데 간 것을 스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것을 빨리 잘 놓을 수 있어요 놓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정정의 정신치료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또 이 선정을 개발하면 정말 지혜에 갈려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확히 보고 우리한테 가장 도움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간략하게 불교 정신치료가 어떻게 성립되냐 성립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교 정신치료의 특징은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